야, 바로 시작하죠. 지금 이상한 데 왔죠?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오버해서 좀 빨리 넘어온 것 같거든요? 터널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뭐 이런 거 있는 거 봐서 뭐 있긴 있을 것 같은데. 회복하는 곳이거나 저장하는 곳이거나. 지금 제가 안그래도 길치인데, 술을 마셨거든요? 한번 되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가볼까? 저장하는 데가 있나? 안그래도 이성적이지 못한데? 왜? 뭐야 이건? 진짜? 진짜? 아 이거 참 이거 참. 없나 보네요. 일단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제가 오버해서 온 것 같거든요? 아니 오베로는 뭐 보이지도 않아. 여금의 느낌으로. 또 생각하는 곳은? 여러분은? 저장하는 데가 지내될 미래. 여러분은? 네. 그럼, 여러분은?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맛을 설명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돼? 너무 넓단 말이야 또 사당도 있네 갔던 덴가? 뭔데? 뭐야 휘로코는 아직 구워주도 않은데 역시 이거 지금 꼬였어요 제가 더 뭐 멀리와가지고 꼬인 것 같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꼬 흠흠 흠 뭐 어떻게든 되겠죠? 흠 회피 24 29 30 3 26 페럴라 디마카책 매홍물기 데리공 메디아 해피 13 13 13 11 10 34 29 23 이대로 가죠 흠 흠 흠 흠 흠 아 죽었네 또 죽었네 또 죽었네 이앤뿅 잠깐만 지금 이게 맞는거야? 그냥 공격해 패다보면 죽겠죠 지금 뭔가 꼬인거 같으니까 일단 잡고 돌아가서 일단 히로인을 구해야 힐러가 생기든지 말든지 하니까요 저처럼 진행하는 사람은 아마 한명도 없을것 같은데 난 죽네 빨리 죽지 내가 먼저 죽진 않겠지 자 전 무조건 힘깡으로 갑니다 경치 잘 주네 아니 뭐 그러고 끝이야 뭐 보상금을 줘야 될거 아니야 미친놈인가 아니 뭘 줘야 될거 아니야 기회받네요 자 일단 돌아가서 이거 분명히 이게 지금 이게 아니야 내가 너무 멀리왔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아 미친 어딘지 모르겠다 아 이거 돌아가는 것도 일이네 환자 하겠네 이상한 놈 계속 나오고 저처럼 엄마 으흠 지경들의 도시 여긴 지경들의 도시고 아 저쪽은 또 뭐야 아 이게 맵이 아니 나같은 길치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받네 해보니 뭐야 아니 왜 콤프를 못하게 만들어 놔 기회를 받게 여기가 어딘데 뭐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기분 일단 진행을 좀 먼 상태로 돌려 놓고 도깨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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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좋은거 줬네요 개 불쌍한 지급 받았네 전원도 이 정도로 무릎을 꿇을 줄은 몰랐겠죠. 아 이거 뭐야. 계속 팽팽 도는 것 같은데. 적을 만나니까 안그래도 길치인데 더 헤매게 되잖아요. 이 층. 오히려 지하 1층이 있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긴 근데 지하 1층이 아니잖아. 모르겄네. 모르겄다. 야 너 내 동료가 되라. 가젤. 가젤. 가젤 가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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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그bbles. 가젤. 가젤. 들어. 개꿀인데? 개꿀 개꿀 음.. 일단 회복 돈이 없는데 근데 회복하고 합체할걸 좀 한다음에 음.. 도깨비불 도깨비불은 그냥 쓸만할거 같구요 캐시 해겟트 미즈치 스타마 엘프 마하지오 마카자카 회복도 있고 공격맞업도 있고 공격맞업도 있고 캐시 그리고 캐시 캐시가 쓸데가 없거든요 근데 또 합칠건 없네 저 레벨 표시도 뭔가 아깝고 바로 쓰기에는 아깝고 도깨비 드디어 제가 원부터 찾던 도깨비가 나오네요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좋은건 안좋은건 모르겠지만 세라스바티 리림 선녀 타룬다 라쿤다 보조중심이고 괜찮은거 같은데 또 주 마법은 또 없네 미묘 보스전엔 좋을지도 보조중 미쥬 보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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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좀 꼬시고싶은데 여기도 지렁들의 도시? 아니 뭐 이렇게 넓어? 여기도 지렁끼리 여기도 지렁끼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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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하지 말고 일단 돌아가죠 자 나왔지 어딨어 여긴가 구슨주쿠 3층 여기였나? 여기 GR층이었나? 아씨 뭐 베비넘어가 죽어 아니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있나 여긴 뭐야 막 움직이는 거긴가? 아 여기 거기다 거지같은 곳 그럼 저기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맵을 지나오게 만드면 어떡해 내가 아무리 지멋대로 한다 그래도 막았어야지 이거 만든 사람도 그렇고 저처럼 막 하는 사람도 있다는거 저같은 변수를 아셔야지 여기서부터는 요정왕 우베론이 다스리는 땅 1층에 있다 그랬던거 같은데 아닌가 아씨 헷갈리게 노네 야 내 너 대동료가 되라고 꺼져 케베로스 이 파이어브레스는 뭔가 수지타산이 안맞는데 150이나 빠지는게 이게 지금 버그 아닙니까 버그 같은데 말이 안되잖아요 한번 1층까지 가보죠 만약에 아니면은 편집하면 되죠 뭐 최근에 제가 편집하는 것도 까먹고 그냥 막 올리게 되는데 이해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자 여기가 1층이지 1층인데 도대체 오베론이란 쉐끼는 도대체 어딨냐는거지 2층이 봐라 1층이 3층까지 3층까지 아 미친 여기 써놨는데 한번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네가 아눈이 이야기한 지상의 인간이로군 아눈에게서 사정은 들었다 또 퍼크 녀석의 장난인가 네게 혼난다는 걸 알았는지 약삭빠르게 도망쳐버렸다 녀석이 간 곳은 동신주쿠 이곳 신주쿠 1층을 나가서 동쪽으로 가면 나오는 건물이다 1층을 나가서 동쪽으로 가면 나오는 건물 퍼크를 붙잡아서 매혹의 인수를 가져와야 된다 이곳 지하세계는 지상보다 강한 악마들이 많다 퍼크는 힘은 별로 없지만 잔귀가 많아서 도망치는데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잡도록 해라 다시 올라가라는 거야 뭐야 아 개빡치네 우리 호박새끼야 동료가 되라고 동료가 되라고 아 개빡치네 여긴 뭐야 그럼 신주쿠를 나가라는거는 1층을 올라가서 나가라는 거야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이거 지르러 으흠 올라가서 밖으로 나가서 후 점점 점점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아니 왜 못 잡는 거야. 속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자..가서..가서..가서..가서.. 이거 뭐 파는데지? 아니 미친..여기.. 통로가 있는데 아니.. 나처럼 못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어디 가라는건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여긴 요즘에 뭘 장난치는 놈도 있지만 살기 좋다고 뉴 서비스 준비 아마 이쪽이 더 돈이 될걸 약방에 있는 아눈씨 알고있나 그런 아가씨가 애인이라면 하트 아아 아눈씨 뭔데? 여기 터널이요 터널이요 터널이 아니 겨울받게 하네 왜 이렇게 등쳐먹는 놈들이 많아 일단 나가서 나가는 곳이 아니잖아 따다다 따다다 아케 아니 맵을 무슨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왔어 어? 잭 브라우스트 히히호 슈바러니 여기다가 주인공만 레벨업 엄청 하게 생겼네요 히로인이랑 레벨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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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가서 이렇게 동쪽 여기 여기 말하는건가 동신 주쿠라 그랬나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여긴 맞나 아이씨 어 하지만 다레스한테 위협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 수면 수면 가스 아 저 마더팍커 비치 첨 처맞다보면 일어나겠죠 아.. 지.. 지랄.. 개스.. 지랄.. 슈발.. 아 슈바 여기가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괜히 먼저 왔나 보군요 여기 그 켬이네 진짜 왔던데잖아 아니 여기를 이벤트가 없으면 못오게 만들어 놨어야지 왜 먼저 여기를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는거야 지금 아이템도 없네 그냥 꼭 정말 열 받는 이벤트 자아 난 한 번 왔었으니까 다 알죠 휴발것이 죽이고 싶다 개 빼고 싶다 진짜 개 빼고 싶다 아 미친 진짜 개 빼고 싶다 진짜 개 빼고 싶어요 진짜 개 빼고 싶어요 아.. 개혈 받네 뭐 이딴이 배트리만 돌아 놔 쪼까? 슈발롬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개 빼고 싶어 아.. 죽이고 싶다 아.. 죽이고 싶다 아.. 어떻게 돌아가라고 어 . 저 suas ols 자 예 으 으 으 으 으 4 으흐흐흐흐흐흐 아 이벤트 참거지 갔네요 아 어쨌든 드디어 이걸로 히로인을 구하겠죠 으흠..참 거지 같구만 자 여기죠 자 다시 저기까지 가야된다는거 기회받네 따다다 따 따다다 덕끝 쩜쩜쩜 쩜쩜 아니 뭐 어쩌라는거야 얘 밖에 하는거야 해피는 도대체 보우지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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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땄다다 벽 다다다 poured 회복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força 집으로 하나 하고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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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내려가면 되죠 따다단 아니 맵 진짜 구조 그지같이 만들어 왔네 하고 따다 자 따다 딴딴 이로 히로코에게 걸린 마법을 풀어주마자 자 근육강 있는 곳으로 가봐라 아 슈발 어딨는데 걔가 아니 아 슈발 어딨는데 어딨는데 아니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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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곳에 있나 아 슈발 진짜 자 아니 어딨어 어떻게 알아 슈발 것들 1층 아 내가 공략 안 볼라 그랬는데 이건 볼 수 밖에 없는데요 기열받네 아니 어디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이렇게 불친절해 기열받게 잠깐만요 흠흠흠흠 흠흠흠흠 아 게임할때 공략하는거 개 싫어하는데 지하 2층에 있는거 지하 2층에 있는거 아니요 2층 어디 아니 아니 무슨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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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1층 2층 나를 이런곳에 억지로 끌고와서는 변태 여자인적 이벤트 이 이벤트 도대체 뭐냐고 뭐냐고 그래도 결론적으로 그 다레스랑 누구야 아노는 도대체 뭔데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였던거냐고 의미를 모르겠다 의미를 모르겠어 어쨌든 깐 클리어 그럼 이제 넘어가도 되는거 겠죠 히로콜렛 몇이냐 24 10차에겨나네 미친 10차에겨날동안 헤맸다는거 미쳤죠 미쳤다고 밖에 이제 좀 안정이 되었어 아 아 슈가 아 아 자 드디어 드디어 진행 저 사당은 안가도 됐는데 미리 갔던 것이고 자 드디어 진행 자 이 상태로 주점에 왔다는거 했고 그 다음은 만들 수 있는 건 없었던 것 같고 캐시 미스 없고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길었다 넷벌짓 길었습니다 이제 그대로 딱 진행해서 무슨 소리야 다음 것만으로도 성불로 했다고? 성불로 했다고? 성불로 했다고? 성불로 했다고? Mario 계속 성불로 해라 어흥 계속 설 deaths 애 charges 성불로 해 아흥 blank 이 주인공이 뭔가 성인같은건가 메시야라서 히호 슈발놈들 고집아주 사용 불가능 나왔고 여긴 뭐였지? 롯뽕기 드디어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히로인을 되찾았죠 이제 다음으로 이어가면 되겠죠 이제 다음으로 이어가면 되세요 이제 다음으로 이어가면 되세요 이제 다음으로 이어가면 되세요 여긴уки 이제 다음으로 이어가면 되세요 안좋겠네 바로 끝까지 감사합니다.